음악 국내 유일의 전문 서평지 서울 리뷰어북스 서평지에 실린 내용 그 너머의 이야기까지 들어보는 리뷰의 발견 그 다섯 번째 시즌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시즌부터 리뷰의 발견의 진행을 맡게 된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 정인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리뷰의 발견 1주년 특집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즌까지 리뷰의 발견 진행을 해주신 한국고등교육재단 최병일 사무총장님과 서울 리뷰어부 편집장이신 서울대학교 홍성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미크론 확산세가 꺾일 듯이 꺾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건강하게 아직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희가 서울 리뷰어북스와 리뷰의 발견을 시작했는데 1년 전 이맘때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희 스튜디오가 없어서 외국의 스튜디오 빌려서 3월 초에 홍 교수님 편집위원장 모시고 영어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막 백신이 개발됐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백신을 맞으냐 그리고 백신을 맞고 나면 이제는 괜찮으시느냐 했는데 결국은 아니고 변이가 나오는데 검연은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거의 건물이 아닌가 싶고 천만 명 확진 시대니까 이제 조만간 끝나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쭉 있으면 정말 이제 한 천이백 오천만이라고 치면 이제 쭉 있으면 4분의 1 정도가 감염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제쯤 곧 끝나서 좀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리뷰어북스가 고등교육재단과 함께한 것은 1호부터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섯 번째인데 사실 이게 처음에 텀블북 형태로 나왔던 영어까지 합치면 이제 총 6권이 벌써 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리뷰어분들께서 글쓰기에 대해 리뷰어분들께서 녹음까지 해주셨는데요 그중에 다섯 편의 글을 쓰셨고 팟캐스트에도 3회 출연하신 리뷰어가 두 분 계십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송지호 교수님 아닐까요 송지호 교수님도 많이 하셨습니다 박훈 교수님인가요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네 맞습니다 홍성욱 교수님 그리고 조문영 교수님 조문영 교수님 결국 이제 홍성욱 교수님 오늘 녹화까지 하시면 4회 출연하신 걸로 1위를 제시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 잘 꼭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서 오늘 방송의 다섯 번째 시즌의 첫 번째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다섯 번째 시즌의 영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리뷰어 발견 첫 번째 녹음 2021년 3월에 진행되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출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출발이었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한 바퀴를 돌아서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다시 또 이제 한번 출발을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리뷰어 발견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25번의 녹음을 했는데 혹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가 무엇인지 좀 꼽아주시면 될까요 이거는 사실 그 모든 녹음에 참석하셨던 우리 최병일 사무총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23번의 에피소드 그리고 보내 편 2편 제가 이제 25편 출연한 건 봤고요 그 23편은 저하고 이제 공동 진행했던 서울대학교 이은주 교수랑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이 이제 23번 호흡을 맞췄는데 뭐 어떡하다 보니까 이제 한 시즌이 다 지나갔어요 처음에 굉장히 긴장하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뭐 쉴 수 없이 이제 여기까지 왔던 거 되게 감사드리고 제가 가장 뭐 모든 에피소드 하나가 다 기억이 납니다 가장 진짜 그래도 의미 있는 거는 영호 맨 처음에 그 처음 시작할 때 우리 홍 교수님이랑 사실 그때 홍 교수님이 너무 의욕이 넘쳐가지고 아마 방송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약속을 저희라고 하셨어요 첫해는 이제 네 편 시간이 지나면 뭐 두 달에 한 번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매달 한 편씩 하겠다고 정말 이제 의지를 굴태우셨고 저희가 막 박수를 보냈죠 리뷰의 발견은 사실 이제 종이책으로 담지 못하는 거를 평자로 불러내서 이제 해보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책 내용을 더 이제 깊숙이 들어가는 거 없는 이야기를 다루는 거 그리고 또 약간 또 재미도 추구해야 되고 그래서 뭐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었는데 영국 가장 첫 번째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이제 그 우리 국민 가수 나오나 테스 형 뭐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그걸 리뷰한 이제 그 우리 서울대학교 이석재 교수가 나왔어요 이석재 교수가 마치 이제 리뷰의 발견 녹음을 하면서 마치 막 노래를 부를 테세라서 그걸 부른다고 좋은 걸 그리고 또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두 번의 번외편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서울리뷰 복수가 작년에 사실 화제를 몰고 다 했는데 그 가운데 송호훈 교수 같은 우리 정인권 교수랑 사회학 전공이신데 송호훈 교수의 이제 공론장에 대한 이제 거대한 삼부작이죠 그 삼부작을 이제 서울리뷰 복수에서 다루었고 송호훈 교수가 이제 상당히 또 이렇게 약간 반론을 제기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리뷰하신 분하고 저자고 부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는 못했지만 어떤 간접적으로 번외편을 다룬 거 그런 것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네 저도 굉장히 이상 깊게 드는 편을 말씀해 주셔서 좀 공감이 많이 되고요 홍성욱 교수님 제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출연을 해 주시는 걸로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 홍성욱 교수님은 좀 어떠셨나요 이제 출연도 뭐 그래도 세 번 하셨고 아무래도 홍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대중적인 글쓰기나 강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널리 알려지시는 분인데 또 팟캐스트 녹음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에 대해 글을 쓰는 거 그리고 말로 풀어내는 거 비슷한 듯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하여튼 녹음하는 게 좀 어려워요 왜 그런지 강연도 그냥 웬만큼 하겠는데 녹음하는 게 어렵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녹음을 듣는 건 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항상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직도 좀 있어서 뭐 제가 하여튼 방송한 것도 안 보고 뭐 그러는데 언제 이게 익숙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런 말씀하시니까 저는 아주 아주 어릴 때 녹음기라는 걸 저희 외삼촌이 아주 어릴 때 갖고 왔는데 녹음기로 들어본 제 목소리가 너무 충격적으로 달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런 거구나 네 맞아요 제 목소리 아니라고 내 목소리 아니라고 근데 주변에서 다 똑같다고 주변에서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때 저도 비슷한 충격을 받았던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제 같은 진행자였고 이현직 우선에도 한 번도 안 들었다고 자기 녹음을 목소리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 나온 우리 서울 리뷰어북스 5호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이번에 굉장히 묵직한 책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은 앞에서도 그렇고 호별로 어떤 특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특집 주제 같은 것들은 보통 어떻게 정하세요 편집회의에서 기본적으로 정하는데요 그러니까 의견들을 냅니다 편집회의원들이 뭐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 저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견을 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좁혀지거나 뭐 이렇게 걸러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이제 기획하고 있는 6호 같은 경우에 몇 가지 안들이 나왔는데요 뭐 하나는 대학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자 교육과 대학에 대해서 하는 안도 나왔고 또 하나는 뭐 죽음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자 뭐 특히 한국 사회의 자살이라는 문제 뭐 이런 걸 한번 해보자 하는 안도 나왔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개 안을 놓고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뭐 이런 식이죠 대학을 다루면은 이게 누가 관심이 있겠나 그러니까 대학에 있는 사람은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주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 뭐 죽음 너무 어둡지 않나 지금 뭐 이제 그 선거도 끝나고 뭔가 새 정부도 이렇게 출범을 하고 하는데 뭐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좀 어두운 주제 무거운 주제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뭐 권력 뭐 이런 거 정부 뭐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자 뭐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또 뭐 어떤 분이 개발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 개발 한국의 개발 붐 뭐 이런 거를 관련해서 개발에서 좀 소외되고 개발의 이렇게 뒤에서 잊혀진 사람들 혹은 뭐 또 그런 사람들이 개발의 어떤 논리를 채워하는 뭐 이런 과정 뭐 이런 것도 한번 다뤄보면 재미있지 않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진행이 되다가 결국 이제 개발로 아 제가 있으면 개발 개발로 낙착이 된 이런 거 매번 그렇습니다 매번 쉽지가 않고요 어떤 때는 정말 정말 못 잡아요 못 잡아서 이제 3호가 아마 아니 4호죠 4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특집 없이 가자 라고 얘기를 하다가 뭐 외국음이 업계를 이렇게 모으면은 뭐 경제 쪽으로 이렇게 특집이 생기는데 뭐 많진 않고 한 3편 정도로 묶일 수 있겠다 그럼 이제 그 특집이라고 이름 짓기보단 뭐 포커스 리뷰 뭐 이렇게 하고 가보자 하는 식으로 뭐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뭐 특집을 잡아놓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많은 논의 끝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모아지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되게 보통 회의를 그러면은 상당히 좀 한 번에 딱 끝나지 않을 때도 있으신가요?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이걸로 하자 대충 이렇게 합의를 했다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더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제로 묶일 수 있는 책이 있느냐 또 리뷰어가 있느냐 하는 거를 다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요 주제, 책, 그 다음에 서평자 이거 이게 이제 궁합이 잘 맞아야지 특집으로 이렇게 결국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보는 사람들은 보면서 아 이번에 무슨 책이 나왔나 이렇게 품표하기는 굉장히 쉬운데 모르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이제 그 빅북, 빅 이슈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그 총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목차 쭉 보면서 책들 이번 후 어떤 느낌 받으셨나요? 사실 오늘 저희가 확실하게 예고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소울 리뷰 북스를 디지털로 여권해를 리뷰에 발견 그동안 저희가 팟캐스팅 하다가 오늘은 영상으로 보이는 라디오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보시는 분들 시청자님들 여기 책을 볼 수 있을 때 진짜 이제 빅북이잖아요 수십 페이지, 수천 페이지 그리고 이제 정말 빅 이슈고 근데 저는 이제 책을 딱 받아들면 항상 먼저 디자인을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디자인이 보면은 아 이게 참 봄이 아직 오지 않았구나 봄이 아직 그 햇살이 쫙 뜨고 있는데 엄청난 책의 위에만 마치 아이스버그의 위를 비추고 있고 여기 보면 이게 난판 배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팬데믹 와중에서 자초에 있는 이게 약간 희망을 보여주고 있기보다는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시간의 약간 뭐 비장함? 그래서 약간 좀 이 뭐 북구 내지 러시아의 약간 비장한 봄이 생각이 나는 그래서 빅북하고 빅 이슈는 거기에 어울리는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거다 네, 그래서 디자인하고 이 이슈가 좀 잘 연결된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보면서 진짜 한 권 한 권 다 굉장히 무거운 묵직한 책들이라서 네, 또 한편으로 기대도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서 이번 이제 봄부터 초여름까지 이렇게 저희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눌 시간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리뷰어 북스 그리고 리뷰어 발견이 나갈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사실 서울 리뷰어 북스가 처음 출발했을 때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글쓰기에 어벤져스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쓴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영혼은 예약 주문해가지고 봤었습니다 어떤 인터넷 서점에다 예약 걸어놓고서 막 이재호나 저재호나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또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를 봐도 그렇고 또 뛰어난 분들은 이렇게 보면 또 자기 색깔이 명확하신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목소리도 이제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특집 정할 때도 조금씩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다 그걸 조율하는 것도 큰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좀 잡지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좀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편집위원들 안에서 약간 크게 대립까지는 아닌데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의견 중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책이 조금 더 대중적으로 가야 되지 않냐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편집위원이라든지 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더 대중적인 글쓰기 영역에서 이렇게 더 많이 활동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더 좀 포함을 시키고 리뷰어들 중에도 꼭 대학교수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서 서평가로 이렇게 이름을 날리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더 좀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중 친화적으로 조금 더 가는 방향 쪽으로 가자 하는 입장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조금 더 이제 학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책도 좀 그렇게 되면 이제 대중적으로 가면 책도 조금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들 이런 책들에 대한 리뷰도 좀 더 많이 싣고 하는 쪽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한 책들 이런 것들 위주로 골라서 이렇게 좀 서평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뭐 이런 의견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거냐 하는 것들이 뭐 몇 가지 지점을 놓고 이렇게 약간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 중간에서 좀 중심추를 잘 이렇게 잡는 역할을 한다거나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 그런 의견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게 뭐 당연히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의견이 이 안에서도 다른 다르고 그런 의견들이 서로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갈등을 낳지 않는다면 이게 좀 더 우리의 어떤 상의성이라 그럴까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할 수도 있는 그런 텐션이 그러니까 저는 창조적 긴장이란 말을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저희 안에 그리고 그 긴장을 창의적으로 잘 이용을 하면 저희 안에 내용을 좋은 방향으로 가지고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는 사실 그 약간 뭐 두 달에 한 번 내고 이렇게 땡기는 건 좀 시기상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올해 기획하고 있는 건 좀 단행본 기획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한 두 권 정도의 단행본을 내면 어떨까 생각인데 하나는 저희 이번에 나왔던 특집과 관련한 특집의 빅북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 편집자의 말 강혜린 선생님이 빅북을 벽돌책이라고 얘기하면서 벽돌책과 건물을 짓는 벽돌을 비교한 부분이 있어요 재미있게 서로 다 짓는다 하는 무엇을 만든다 하는 그 공통점을 또 가지고 있는 창조하는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벽돌책과 관련된 어떤 특집 저희 특집을 포함한 그렇게 해서 되게 이제 독서하는 분들이 책이 두꺼우면은 좀 심리적 부담을 확 느끼고 이건 뭐 어떻게 읽나 이거를 그래서 뭐 좀 벽돌책 깨기 비법 뭐 이런 이거를 두껍다고 이렇게 뭐 미리 질릴 필요는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서울리뷰어 복습 편집자인들 그리고 뭐 이제 서평가들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접했을 때 어떻게 읽느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해내고 이렇게 자기 걸로 만드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단행본도 하나 있으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서울리뷰어 복습 편집위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읽고 어떻게 쓰는가 그러니까 예예 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왜 쓰는 게 꼭 서평만이 아니라 뭐 논문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고 뭐 칼럼일 수도 있고 에세이일 수도 있고 자기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도 있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음 어떻게 읽고 어떻게 메모하고 어떻게 쓰고 하는 거에 대한 책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양성을 이제 서서히 두려고 그러고 있어요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정말이에요 나오면 이제 최밀 사무총장님이 서울리뷰어 복습에 서평을 쓰시고 그 책을 이제 서평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총장님께서 전임 진행자시고 또 독자이면서 어떻게 보면 서리북에 가장 적극적인 후원가 후원자 역할까지 이제 하시고 계신데 서울리뷰어 복습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살짝 좀 나눠주시겠어요 아유 뭐 제가 감히 주제는 뭔가 없고 그냥 바람이 있다면 사실 이제 초심이 이제 서울리뷰어 복습을 시작했을 때 런던 리뷰어 복습 그리고 뉴욕 리뷰어 복습 우리가 아는 영미권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이제 서평지에 복원 가는 게 한국 사회의 지적 성숙도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타짐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초심에 충실하려면 저는 대중적으로 기우는 것은 좀 경계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처음부터 가시밭길 가기로 하셨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이제 약간 가벼운 것보다는 조금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안고 있는 고민들 그래서 리뷰어 복서를 딱 읽었을 때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을 아마 지금까지 계속 하셨고 앞으로도 하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제가 감히 하나 이제 독자로서 조금 조금은 바람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리뷰어 복서가 이 뭐 동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을 물론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내니까 뭐 그 언어에 보편성을 얻겠지만은 그래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성장하려면 이 동아시아에 좀 특색이 담긴 뭐 그런 기획도 가끔 좀 해주시면 어떨까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역사학자들이니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런 기획 그리고 그런 쪽으로도 좀 서평하는 사람들을 좀 발굴을 하시면 어떨까 좀 편집위원 중심으로 하고 계시고 편집위원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워클로드에 시달리고 있는 걸 알고 있어서 이제 가끔 또 이제 바깥에서 타시고 그러는데 편집위원 말고 다른 데서 타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뭐 개건 편집위원 뭐 이런 이제 그걸로 해서 가끔 시도를 해보시면 뭐 그런 마음이 좋을 것 같고 힘들 수 있는 워낙 아이디어가 많으시니까 지난 옆에서 박수치고 잘 보내드리고 사실 저희가 지금 개건 편집위원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주 아 그러시군요 이거 사진에 저희가 전혀 이야기 맞춘 건가가 없습니다 오늘 올해 뭔가 좀 어쨌든 그 정말 다시 시작 출발 새로운 출발점인 거 같이 들리네요 오늘 딱 들으니까 진짜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리뷰의 발견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건 꼭 저한테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먼저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아까 그 이제 그 서울 리뷰복수의 방향에 대해서도 이제 대중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좀 더 전문적으로 갈 것이냐 근데 또 이제 다른 하나의 축을 보면은 리뷰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리뷰라고 하는 게 이제 독자들로 하여금 책을 어 이거 읽고 싶다라고 만들어주는 게 그게 좋은 리뷰인지 아니면은 책을 직접 읽지 않아도 어떤 관련된 지식으로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은 리뷰인지에 대해서 요즘에 보면 좀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답은 물론 없겠지만 요즘에 또 보면은 영화나 책에 대해서 요약을 다룬 유튜브를 보면 수십만 명이 구독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제 애청자로서 저는 리뷰의 발견을 꾸준히 이제 들어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해당 도서를 읽고 듣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책을 읽지 않고 들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서울 리뷰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분들로 하여금 책을 읽도록 뭔가 우리가 좀 표현을 자극하는 것과 읽지 않아도 어떤 방송 자체로 지식 제공의 장이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섞을 수 있을지 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야말로 이제 우리 새로운 40대 진행자인이 정인광 교수의 역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작년에 저희가 시도했던 거는 사실은 두 가지를 다 시도한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리뷰 플러스에 이제 항상 알파를 하려고 했고 그래서 책을 직접 못 보시는 분도 이제 책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코너들을 엮었는데 아마 금년에는 정인광 교수 주도를 하시면서 또 다른 시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마 저는 홍승욱 교수님이 작년에 이 프로그램 나와서 해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리뷰를 통해서 사라진 책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책이 나오는데 읽을 만한 책이 뭔지를 이제 골라주는 그런 역할이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꼭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뷰의 발견도 그런 취지로 지금까지 계속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양쪽은 이제 결국 균형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저는 이제 독자들의 이렇게 독자들이 인터넷에 남긴 평들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유심히 보고 있는데 대개 보고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책도 있었네 서울 리뷰국서에서 이 책을 리뷰했는데 꼭 한번 읽어봐야겠다 사봐야겠다 모르고 있었는데 좋은 책 같다 뭐 이런 평들이 있고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걸 바라고 있었던 지점이고요 또 하나는 약간 내가 읽은 책인데 이 편집위원들은 어떻게 읽었을까 제가 장하석 교수의 무르네시토인가 그 책을 리뷰했을 때 비슷한 반응들을 많이 봤어요 이건 나도 좀 읽다가 어려워서 중간에 그만뒀는데 이 기회에 한번 다시 읽어봐야겠다 이런 것도 사실 저희가 이제 바라고 있는 그런 거죠 좋은 아까 그 영화 유튜브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한국 영화인데 잘 만든 한국 영화인데 한국에서 만 명이 안 봤다 그래요 몇 천 명 정도 극장에서 관객이 들었다 그러는데 이제 영화 유튜버가 그걸 한 15분으로 줄여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100만 명이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상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리뷰 좋은 리뷰는 일단 자기가 안 본 책에 대해서도 어떤 신선한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또 자기가 읽은 책이라면 자기의 생각과 그 리뷰를 비교해 보는 데서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찰이라든지 이런 것도 갖춘 그런 게 이제 좋은 리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압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보면 저희가 오늘 그 이제 리뷰의 발견 그리고 특히 이제 서울 리뷰 북스의 앞으로였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진행과 관련해서 저기 최병일 사모촌에게 좀 조언을 보내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 지난 1년 진행자로서 아쉬웠던 부분이나 혹은 다섯 번째 시즌 이제 맞이해서 조언해 주시고 싶은 부분 있으시면 좀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해요 네 아쉬웠던 건 하나도 없고요 하나 이제 저희 출연자들한테 좀 죄송했던 거는 여러분 보시기에 저희가 막 잘 짤린 대본을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대본이 거의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그거 다 양해해 주시고 또 저희 사전에 이제 뭐 전달해진 대본을 있지만 거의 구애 없이 현장에서 이제 막 질문이 난무하는데 그걸 워낙 또 잘 받아주시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확인한 거는 여기 편집위원들 또 글을 짓는 분들이 다 이제 상당한 정도의 자기 색깔과 목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꾹꾹 이제 눌러선 게 서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담지 못한 많은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내는 게 리뷰의 발견인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려면 진행자가 이제 좀 상렬적이고 더 약간 공격적인 이야기 하지 않을까 아 그런가요? 읽은 책들 일단 다 읽고 제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됩니다 예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또 흘러갔습니다 저희가 다섯 번째 시즌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들 오늘 다 담지 못했지만 또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또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 오늘 이제 저희가 처음 아까 삼촌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으로 이제 그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게스트 이제 리뷰어 분들께서 동의하시는 경우에 한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서울 리뷰어북스에서 다루지 않은 이제 리뷰어 분들께서 쓰신 책들의 특집도 한번 다뤄보고자 하고요 마지막으로 리뷰어뿐만이 아니고 해당 도서의 저자분을 직접 모셔서 이야기 듣는 시간도 가져볼 계획입니다 일단 처음이니까 이렇게 다양한 안들을 가지고 조금씩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전임 진행자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거의 뭐 엄청난 이제 원 제너레이션이 차이가 나는 새로운 진행자 새로운 목소리 이제 봄에 어울리는 이제 그런 것 같고요 옷 색깔도 벌써 파랗파라 닿았으니까 그래서 의욕적인 진행 기대하고 기대가 큽니다 아주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만 좀 질문을 마지막으로 홍성욱 교수님께 이제 드려보면 혹시 그 지금 그 서울 리뷰옥스가 이제 나오고 나서 사실 작년에 또 보면 다른 북 리뷰 책들이 조금씩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서울 리뷰옥스보다 조금 뭐 우리가 약간 좀 더 이게 가벼운 느낌의 어떤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네 그럼요 하여튼 뭐 국내에서 나온 책은 제가 다 이렇게 구입해서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저는 뭐 다른 그 잡지나 북 리뷰를 다루는 책들이 나오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 관심이 더 넓어지고 사람들이 아 이게 그 이런 책들도 있고 저런 책들도 있고 서울 리뷰옥스도 있구나 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음식점을 해도 혼자서 할 때보다 주변에 여러 상권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무슨 골목 뭐 이래서 그 음식점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다 라는 저희도 뭐 이런 걸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그렇지만 차별성 같은 거를 더 유지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서울 리뷰옥스 그리고 우리 리뷰의 발견 함께 또 앞으로 나아가는 1년 되도록 저도 진행자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 가난한 개인은 그 자체로 세계다라는 제목의 서평을 써주신 연세대학교 조문영 교수님 모시고 홈리스 행동생회사 기록팀이 저술한 힐튼호텔 옆 쪽방촌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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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